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전화, 주상전화,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희정, 아나운서 김재영, 아나운서 권재윤입니다. 네, 월요일 시작 다행히 반가운 빨간불로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오전보다 지수가 약간 꺾이긴 했지만, 또 반가운 외국인과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 수출지표가 잘 나왔고요. 또 중국의 경기 상황이 개선됐다는 소식이 우리 국내 증식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내 종목 어떻게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양한 창구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02-2004-4919번이고요.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월요일의 주상전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슈 알아보면서 내일장 전략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MBN 골드 박병주 매니저, 그리고 정태근 이사,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세 분과 함께 내일장 전략 든든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두 가지 이슈 만들어 왔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대장 따라 소보장도 간다입니다. 저희가 거의 매일 반도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반도체가 시장에서 정말 핫하죠.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달렸고요. 그 밑단의 소보장도 함께 시세를 내줬습니다. 이제는 소보장에 투자해야 할 때인지 세 분의 의견부터 듣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소보장주, 지금 투자 괜찮은 방법일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밑단의 소보장주들도 오늘 또 같이 움직여줬는데 지금 이제 낙수효과에 들어오는 걸지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보면 괜찮을지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쪽 좀 보고 계세요? 제가 조금 전에 긍정에서 중립으로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바꿔서 죄송해요. 못 봤네요. 일단은 4월 달 들어와서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다도 반도체가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오후로 가게 되면서 약간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중립으로 바꾼 이유, 그동안은 계속해서 긍정해서 중립으로 바꾼 이유는 조금 압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반도체가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를 하게 되면서 갈 것인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아마 가는 종목들이 이제는 조금 힘이 빠진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좀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10만 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것을 넘어선 75만 원까지 가다 보니까 너무나 좀 많이 갔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도 그렇고 최근에 종목들이 너무나 좀 많이 강하게 시세가 연출이 좀 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만약에 조금의 분위기가 변하는 부분이 어떤 감지가 된다면 그때는 조금은 이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 보시되 종목을 좀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너는 뭘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또 새롭게 떠오르는 대덕전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의 어떤 낚시효과가 기대가 되는 뭐 저건 뭡니까 미코라든지 이런 것들은 새롭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YC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저도 종목을 좀 압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한미반도체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만약에 장후반까지 반도체가 계속 강세를 보였다라면 생각이 좀 다르지 않았겠지만 오늘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용기계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하는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시장도 밀물 써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소비자라는 섹터가 밀물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전보다 계속 혼자서 독주한다라기보다는 반도체 플러스 해가지고 소비재 쪽으로도 화장품, 미용기 이쪽으로도 좀 분위기가 조금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당 안에 독주가 지속이 된다라면은 긍정을 드렸겠지만 새롭게 또 소비지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있던, 반도체가 많이 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매기가 소비재 쪽으로 좀 옮겨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중립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품 쪽은 저희가 또 잠시 뒤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박병주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들의 방향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반도체주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은 꺾이게 될지 아니면은 일정을 앞두고 뭔가 선점해야 할 종목군이 있을까요, 매니저님? 삼성전자 실적은 아마도 반도체 D램 부분이 그동안에 작년 4분까지 적자를 보였는데 올해는 흑자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의 가장 주력인 반도체 D램 부분에서 흑자를 보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단일 기간에 엄청나게 거의 4조 이상을 거의 한 2주 동안에 매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향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SK 향 반도체 소부장 관련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들 수가 있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과거에 5년 전에 주가에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30배 정도 온라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내년에 5천억을 보더라도 영업이익을 2천억을 보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14조 가까이 돼서 이건 너무나 비싸다. 그렇다면 이제 한미반도체만 가는 게 아닌 삼성전자 향 소부장 이런 종목들은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는 그동안에 AGBM 관련 그 부분만 삼성전자, SK 향익스, 마이크론 즉 소자 업체에서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외에 DDR5 관련 서버 관련 부분들 그리고 낸드플렛이 그리고 모바일 DRM 이쪽도 투자를 활발하게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할 때 순서가 클릴룸 그리고 전공정, 그 다음에 후공정이 되는데 그동안에 후공정 회사들이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하미반도체였죠. 그래서 후공정 업체들은 주가들이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공정에 있는 그런 회사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리기판이 반도체의 패키징 기술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거기 관련 종목들도 우리들이 눈여겨본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 앞으로 기회가 나올 것이다. 정리한다면 반도체 관련주에서 이제 하미반도체처럼 너무 심하게 오른 종목들은 절대 추경변수는 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있으면서도 좀 이렇게 앞으로 전망이 좋은 이런 회사들을 발굴한다면 계속 반도체 관련주에서 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훈 차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반도체주 안에서도 온 디바이스 AI, CXL, HM을 이렇게 순환비가 좀 돌고 있고 상대적으로 못 간 종목들을 보자라는 의견도 방금 나왔었는데 차장님은 좀 어느 쪽을 보시는지 그 못 간 종목들 좀 발굴해볼까요? 그렇죠. 우선 이제 반도체 AI가 좀 기폭제됐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제 AI 쪽 반도체 소보장 앞서서 이제 SK하니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경쟁을 하다시피 지금 출혈 경쟁을 하다시피 지금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관련된 반도체 또 반도체 소보장 호공장 기업들 같은 경우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계속 지금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 AI 쪽에서의 협업에 대한 부분이 시작을 하면서 우선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을 약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긴장을 하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오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폰 같은 데도 이 구글 AI 제미나이로 탑재를 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지면서 그런데 AI 쪽 같은 경우가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죠. 그리고 이쪽에서의 스펙트럼이 다른 산업적으로 계속 넓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은 그 밑에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소보장 기업들한테는 즉시 즉시 어떤 기술력과 제품을 장비를 수주를 계속 좀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단순 어떤 테마로 끝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올해 안에도 AI와 관련된 반도체 소보장 기업들은 계속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AI 쪽 반도체 기업들, HBM 같은 경우는 계속 증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 쪽에서는 증설에 대한 피크가 나와주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DLM 쪽이 오히려 지금 수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맞은 부분에서 더 좋다라는 평가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후공정 말고 전공정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도 이미 이 주가에 좀 선반영된 감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전공정 쪽에서 대표적인 어떤 PSK,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승렬을 좀 가져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지난주부터 원래는 제가 전공정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전자와 좀 관련성이 있고 그리고 주가가 좀 덜 올랐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제 원예가 IPS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도 많이 오르고 오늘도 주가가 상승렬을 좀 이어가는 과정을 갖고 있어서 우선 뭐 이런 종목들, 가는 종목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란 전망 때문에 가는 거니까 뭐 가는 종목들을 너무 이제 오버시팅이 아니면은 그 종목들 위주로 해서 또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지금 뭐 몇만 전자, 몇만 리스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그 밑단의 소보장주들도 같이 시세를 내줄 수 있을지 계속 체크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오늘 또 핫했던 K뷰티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K뷰티가 비중국 지역에서도 선전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리더스 코스메틱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한국 화장품 그리고 토니모리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화장품주들 이제 시작인 건지 세 분의 팻말부터 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K뷰티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K뷰티도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박병진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화장품주들 이제는 실적도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전반적으로 좀 투자해봐도 괜찮은 시점일까요? 네, 먼저 화장품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리 종합주가지수라고 얘기합니다.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전체 분위기 자체가 위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장품의 가장 대형주인 LG생활건강이 예전에 178만 원이 고점이었는데 최근 한 달 전에 주가가 40만 원을 깼습니다. 주가가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적인 매력이 좀 있다라는 거 따라서 전체적인 시황이 좋다 보니 화장품 관련주도 가격적인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절적인 요인으로서 이제는 봄철이잖아요. 봄철부터 가을까지 같은 경우는 특히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계절이 되겠죠. 노출도 심하고 노출도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색조화장품 클리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특히 클리오는 젊은 층 여성분들이 색조화장, 특히 리프팅이나 이런 눈 아이셔도 그런 색조화장을 많이 그런 제품을 하는데 클리오가 굉장히 강세로 보이는 부분들이 그런 시장의 어떤 성향을 또 반영하고 있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오늘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우리 매경TV 쪽으로 오다 보면 한국의 집이라는 관광 명소가 있어요. 거기를 내려오는데 동남아나 중국이나 일본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전에 더군다나 오늘 올해인데도 불구하고 비숙인데도 굉장히 왔습니다. 그분들이 어디를 가느냐. 명동 가서 우리나라 화장품 가게 가서 쇼핑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감안해서 화장품들이 전반적으로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이 너무나 좀 많이 빠져 있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가격이 좀 많이 빠지긴 했죠. 그럼 이성훈 차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정말 부진하다가 인제 들어서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은데 화장품주 지금 봐도 괜찮을지 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여러 가지 좀 분위기 봄도 되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 수출의 지표로 봤을 때도 그 전에 이제 중국의 의존도 여러 국가들의 수출하는 지역에 대한 얘기 나왔지만 최근에 1, 2월 달에 수출을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도 이 수출에 대한 지표가 상승세로 돌아섰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론 이제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수출 지표가 성장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 부분보다도 이제 매크로 지표가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런 전체적으로 투자 온기가 돌았다는 부분을 보면은 차이시연이 어떤 특별한 또 지정학적 리스크나 또 이제 뭐 중국의 어떤 경기 지표가 너무 이제 급락을 하지 않으면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주가가 그 전에 많이 빠졌었죠. 특히 이제 작년에 대형주보다도 중소형 인디 브랜드에 대한 기업들의 주가 좀 올랐다가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오른 것도 저는 어떤 매크로 지표도 좋지만은 저가 매수가 들어가기 편하기 때문에 화장품질이 올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 중국 쪽에서의 수출 지표도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대형사들의 중국 쪽에서 법인의 흑자폭이나 뭐 이런 부분에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축제가 계속 있는 거죠. 중국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비중도를 계속 낮춰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들보다도 중소형 인디 브랜드 중국의 의존도보다도 국가, 수출하는 국가들이 다양화된 인디 브랜드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상승 여력이 더욱더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 안에서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선별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의료기계 기업들도 같이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뿐만 아니라 섹터라기보다도 전체적인 미용 쪽에서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까지 저희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로는 시간의 특징인 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아래 02-2000-4919번 전화번호도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샵 2034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거래는 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 특징주 5가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에스바이오 메딕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한양증권에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파킨슨병 완치를 노리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22% 급등한 데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광명정기는 장 마감 이후에 250억 원 규모의 수배 전반 공급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작년 매출액의 16%가량이라고 하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글라스 기판 모멘텀 맞고 연일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CJ 최근 기관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죠. 네 번째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CS윈드는 오늘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시설 국내 보급을 추진한다고 하죠. 오늘 12% 급등한 데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S바이오 메딕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증권가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5월부터 파킨슨병의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완전한 재평가가 기대된다고 해요. 최근에 알테우젠 같은 종목들은 좀 부진한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S바이오 메딕스가 될 수 있을까요? 차장님. 우선 돼야 되는 그런 가정하에 그런 제2알테우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파킨슨병이라고 한다면 S바이오 메딕스는 세포치료제, 줄기세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 기업이고 파킨슨병에 대한 저도 자세히는 좀 봐야겠지만 이 도파민 쪽에서의 부족했을 때 일어나는 경우 알고 있고 이걸 채워준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한 경쟁 구조가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보면 미국과 일본이 거의 경쟁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개발이 되었을 때에 또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신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성과를 내게 되면 거의 그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파킨슨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완치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지금 각국에서 기업들이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S바이오 메딕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차바이오텍도 그렇고 네이처셀도 그렇고 좀 약간 다른 개념의 파킨슨병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지만 제가 봤을 때도 어떤 치료제에 대한 어떤 5월달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2알토젠도 가능하진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제2알토젠이라는 부분은 주가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런 희소성에 대한 가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라는 어떤 큰 전제가 이 제약바이오 주들의 어떤 주가를 먼저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리는 경향이 좀 있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신규 접근이라기보다도 기존의 보유자 관점에서는 그동안에 주식이 많이 눌려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 보유 관점을 좀 유지를 하시는 부분은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예상하면서 매수 관점을 계속 들어간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확인되고 좀 선 확인하고 그다음에 후 대응하는 전략이 저는 제약바이오 전 또 신약 업체들한테는 필요한 전략이라고 전략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에서 판단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스파이오 메딕스 오늘 20% 넘게 급등한 데 있어서 또 시간의 거래에서도 4% 넘게 상승 중이라는 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CJ는 박병주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1분기 실적 시즌 CJ가 자회사 모멘텀을 안고는 좀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또 삼성증권에서는 지주회사 내에서 유일한 배당 서프라이즈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레포트를 내놨거든요. 이런 배당 모멘텀, 실적 모멘텀 안고 조금 더 주가 우상향 가능할까요? 매니저님?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주 좋은 주가가 굉장히 좋은 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상 이 종목의 주가 그래프를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이렇게 호재가 이렇게 나오면서 흐름도 좋을 것인가 그 부분의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올리브역이라는 매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특히 대도시가 끼고 있는 올리브역을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올리브역 가보면 거의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서울의 도심권에 있는 명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줄을 서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팔린 건지 저도 한번 줄을 서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아주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역이라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보면 CJ가 약 51% 이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현 회장도 갖고 있지만 이제 회장이 좀 이렇게 좀 몸이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장남 이선호 씨가 11% 이상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따님도 지분을 한 7% 이상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배구조를 앞으로 개선하기 위한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에 한미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고 임 회장께서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상속세를 이제 부인과 자녀분들이 내야 돼가지고 경영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전 CJ그룹도 앞으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올리브역 지분을 지금 장남인 이선호 회장이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올리브역이 나중에 지분가치가 올라가서 상장이 되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숨은 속내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올리브역의 지금 시장 가치가 워낙 영업이익이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가 5조를 넘고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CJ 이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은 약 3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의 시가총액보다도 자회사 시가총액이 오리어 지금 지주회사 시가총액보다 많은 것이 되겠고 나중에 또 올리브역을 상장을 또 하겠죠. 왜 그러냐면 장남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상장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가치보다도 오리어 2배가 넘어서 상장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CJ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이고 또 더군다나 CJ가 또 지주회사로서 배당을 많이 주어야 또 상속세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 그런 부분을 또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그런 액션도 취하는 그런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가를 한번 이 종목을 월봉으로 보면 바닷건에서 2019년부터 해가지고 한 35개월 이상을 횡보를 했어요. 이렇게 바닷건에서 남들이 그때 많이 갔잖아요. 그때 2차 전지도 많이 가고 반도체도 가고 다 갔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오로지 거기서 눈물 젖은 빵을 먹은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자기만 눈물 젖은 빵을 먹은 회사들이 바닷건에서 거래약이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명분을 갖고 올라가면 매집이 바닥에서 잘 됐기 때문에 누가 말리지 못할 정도로 계속 가는 그림. 따라서 이 종목은 한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CJ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감하고 공시가 나온 기업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에코프로HN인데요. 정태균 의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소식에 있었는데 작년 매출액의 45% 규모라고 합니다. 내일 시장에서 좀 주목해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 작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대량 계약 소식이 있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LNF도 있었고 그리고 각오를 하게 되면 에코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런 수수 소식이 나왔을 때 주가 반응이 어떻게 된지를 체크해 보신 게 제가 볼 때 더 낫다고 봅니다. 지금 만약에 에코프로그룹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분위기가 괜찮다라면 그런 인식을 내내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양상이 나오겠지만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관심이 없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내일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이 참 무섭고 무섭다가도 참 어려운 게 똑같은 이슈인데 어떨 때는 작용이 되고 어떨 때는 작용이 안 돼요. 그게 참 당감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마어마한 수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 HN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가 반응이 과연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올까? 라고 생각이 뽑게 되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요?